오늘은 그 흥부가 돈타령 배웠던 거 오늘 끝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더러고 났던지 시작 어찌 더러고 났던지 쌀이 1만 9만여서 기어 돈이 1만 9만여서 기어 돈이 1만 9만여서 기어 어찌 된 심판인지 모르겠구나 흥부가 좋아하라고 여보가 하더라 돈과 싸움은 있는 흥부가 오지 탁을 안 먹어도 내 폐가 저저분을 고구려 우리 주민아 한 번 주워봅시다 내가 죽으면 죽을지 알아야지요 거꾸로 우리 주민아도 한 번 주워봅시다 응모가 좋아하라고 노랑캐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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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시군 나아 어린시군 어린시군 나아져 어린시군 여기를 리듬이크로 하게 봐요 어린시군 나아져 어린시군 어린시군 나아져 어린시군 한 방울 먹고 들어가니까 어린시군 나아져 어린시군 처음에는 어린시군 나아져 어린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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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져 어린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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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엊그저께까지 박흥보가 흥년건실을 일삼거니 여기서 배워야죠 엊그저께까지 엊그저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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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엊그저께까지 박흥보가 시작 엊그저께까지 박흥보가 흥년건실을 일삼거니 흥년건실을 일삼거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이율떤경쓰 흥년정사 어디가 있느냐 있나 이율떤경쓰 어디가 있느냐 1년 경사 어디가 있느냐 어르신구나 절씨구 어르신구나 절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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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구나 절씨구 어르신구나 절씨구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박홍보를 찾아오소 박홍보를 찾아오소 그렇죠 위장처 오소 오소 그렇죠 포물선을 그리면서 우리여도 야아 이렇게 박홍보를 찾아오소 박홍보를 찾아오소 나도 나도 날부터 길을 줄 난다 나도 날부터 길을 줄 난다 어르신구나 절씨구 어르신구나 절씨구 어르신구나 절씨구 지루하자 절씨구 어르신구나 절씨구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거에요 엊그저 끝까지 박흥봉아 문전걸식을 일삼편이 문전걸식을 일삼편이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순지 순지 여기서 한을 줘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이런 경사 어디가 있느냐 이런 경사 어디가 있느냐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박흥봉을 찾아오소 박흥봉을 찾아오소 박흥봉을 찾아오소 어르신 구나 절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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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에서 어르신 구나 절식구 그래서 끝을 내는 거에요. 엊그저 끝까지 박흥부가 엊그저 끝까지 박흥부가 문전걸씨를 일삼거니 문전걸씨를 일삼거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이 히로운 경사 어디가 있느냐 얼씨구나 절시고 얼씨구나 절시고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박흥부를 찾아오소 박흥부를 찾아오소 나도 오날부터 기름휼출란다 나도 오날부터 기름휼출란다 얼씨구나 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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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엊그저께부터 거기까지 이어서 100번 한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가겠어요 여보아라 고기도 어디요? 여보아라 여보아라 큰 자식아 여보아라 큰 자식아 세 번째 박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여보아라 큰 자식아 여보아라 큰 자식아 건너온 말 건너가서 건너온 말 건너가서 너그 백분이 물부시라 너그 백분이 물부시라 경사를 모아도 우리 형제보자 경사를 모아도 우리 형제보자 어르시구나 절시고 어르시구나 절시고 여보씨요 여러분들 여보씨요 여러분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이내 한 말 들어보소 부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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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파란 타고 하늘 봐서 벚꽃꽃까지 박흥보가 벚꽃꽃꽃까지 박흥보가 문전건식을 일살더니 어느 날 부자가 되었으니 어느 날 부자가 되었으니 이런 경사 어디가 있느냐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박흥보를 찾아오소 박흥보를 찾아오소 나도 온 날부터 기름을 졸란다 나도 온 날부터 기름을 졸란다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장사 잘하셨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같이 가겠어요. 어찌 돌아본 왔던지 어찌 돌아본 왔던지 쌍이 임만 구만석이오 도둑이 임만 구만이 아니라 어찌 임만인지 모르겠구나 흥공과 조하라고 요거하더라 도둑과 쌍이 흔들끼리 하다 아무것도 내가 손으로 끌어오려 우리 양반을 먹읍시다 내가 손으로 끌어오려 거거의 진리라도 안 먹읍시다 흥공과 조하라고 도둑을 들고 노는디 어찌구나 어찌구 어찌구나 저를 쉬구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맹산불의 수려크 빛처럼 풍풍풍풍풍풍풍 생긴 돈 생살치고던 얼음을 가진 돈 고간명이 붙을려 이로는 오나 아나 누나 어디가 나 이제 오냐 어르신구나 절식구 열고 오시오 여러분들 나도 한말 들어보죠 부자라고 자세를 밟고 가난하고 하늘마소 어그저께까지 박건부가 운전 벌칙을 일삼거니 월말 부자가 되었으니 빌려온 평상 어그가 있느냐 얼씨구나 절씨구 불쌍하고 아련한 사람들 박건부를 찾아오도 나도 날부터 기내줄란다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좋구나 지와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꼭 합해서 해야 되는데 얼씨구 좋구나 지와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합해서 잘 안들어가면 꼭 먹고 들어간다니 합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합해서 나왔는데 예예 그 저희꺼서 예 예 통 타령을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정우님이 통 타령 한다 셨으니까 연습 많이 해갖고 볼래? 네 미국 가갖고 돈 벌어갖고 해야란다 돈 쓰고 찍어 가서 거기서 통 타령 맞아 소식으로 할 때는 호텔에 갈 때는 여기 돈 금고가 돈 한테 들고 남았잖아요 5만원 째에 딱 들고나서 돈이라고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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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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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게